이게 원래는 쨍!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얘는 쨍! 네 멋쟁이 기타 재즈 마스터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재즈 마스터 소리가 있습니까? 그 친구보다 훨씬 부드럽고 진한 커피 같은 친구입니다 네 퍼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진한 커피 진한 커피인데 뭔가 산미가 톡 쏘는 그런 느낌이 없고 없죠, 묵직한 고소하고 부드럽고 묵직한 느낌 바디감이 아주 많은 이게 저희가 얼마 전에 렉탐에서 촬영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기타암이 먼저 올라갈지 렉탐이 먼저 올라갈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걸 저희가 연주를 하면서 맥팬이랑 했단 말이에요 맥팬이랑 VS 컨텐츠를 했어요 가격차이 4배 나는 걸로 그래서 계란으로 바위치기 컨텐츠를 저희가 한번 찍었었는데 그 맥팬꺼는 기존의 재즈 마스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까랑까랑 징글징글 이런 사운드들이 잘 나는 그런 재즈 마스터였는데 이 친구는 딱 쳤는데 사운드가 훨씬 풍성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거예요 개인 양도 확실히 덜 먹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커스텀샵의 어떤 그냥 그런 사운드 차이인가라고 했는데 그게 커스텀샵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포텐셔미터의 저항값의 문제였던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희가 이름을 250k 재즈 마스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가 미치는 영향을 저희가 이번에 기탐을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아 이게 이런 영향이 있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즈 마스터 포텐셔미터에 사용되는 저항값은 1메가옴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표기는 1M, 2G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M에다가 옴 표시되어 있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 250k 잖아요 그럼 그게 반에다 또 절반이 까인 건데 그 이제 옛날에 빈티지한 스펙의 재즈 마스터 같은 경우에 전부 다 1메가옴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까랑까랑하고 선명한 사운드가 재즈 마스터의 징글잉글 톤을 만들어내는데 징글잉글 아 징글잉글하죠 그런 포인트 때문에 이제 1메가옴을 선호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재즈 마스터를 좀 뭐랄까 되게 개성 있는 자기만의 어떤 사운드 메이킹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취향이 좀 다양해져서 아예 500km로 내리고 250km로 내리고 이렇게 해서 사운드 자체의 성향을 다르게 하는 그런 옵션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500km 같은 경우에는 좀 중간 단계의 부드러움과 선명함을 가지고 있고 250km까지 가면은 좀 다크한 느낌을 주게 되는 이 정도 성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약간 다크한 느낌 그래서 250km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스무스하고 깊은 소리가 난다 이렇게 은총 씨가 아까 얘기했던 커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250km를 안 좋아하고 1메가옴의 원래 성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려갈수록 머디해지고 흐려진다 그렇죠 사운드가 안 좋아진다 이렇게 이제 취향에 따라서 극명하게 평가가 달라지는 게 250km 재즈 마스터 이더라고요 저희가 저번에 이제 사운드 모니터를 했을 때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매력이 있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안 좋다라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성향에 따라서 이 1메가옴, 500km, 250km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서 나는 어떤 게 좋은가를 이번 기회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해외 포럼에서도 이걸 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야 그거 어디서 찾아봤더니 그 저기가 낮으면 포텐셜미터 정한값이 낮으면 좋다던데 너네 500이나 250으로 해본 사람이 있음? 막 밑에다가 확 댓글 달려있고 나는 해봤는데 별로임 나는 이게 더 좋더라 역시 1km가 맞지 1메가가 맞지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되게 엄청 의견이 분분한 게 또 이 포텐셜미터의 수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나 저희나 한번 취향을 이렇게 또 한번 공고히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재즈를 조금 마스터는 못하고 조금 할 수 있겠네요 그러게요 이게 이 수치가 낮아질수록 재즈 톤을 내는 데는 좀 더 용이해지겠어요 부드럽고 풍성한 톤 근데 하지만 원래 아까 그 해외 댓글에서 나는 별로던데 하는 거는 재즈 마스터에 원래 소리를 생각하고 달았더니 너무 따뜻해져서 싫다라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그 톤 자체가 안 좋아서라기보다 재즈 마스터의 기대하는 톤과 너무 달라서 있는 거겠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초에 그 질문 자체가 그냥 이 포텐셜미터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재즈 마스터에 달았을 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취향을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팬더 커스텀샵 2023 타임머신1959 250K 재즈 마스터 전임의 렐릭이에요 시리얼 넘버는 CZ 579044 모델이구요 9,416,000원입니다 메이드 인 USA이구요 정말 비싸요 네 전장 103.5cm 무게는 3.51kg 두께는 42 플러스 2mm 42 플러스 1mm 이거 애노라이즈드 알루미늄입니다 12프렛 띠뚤레는 78mm입니다 바디 투피스 셀렉트 애쉬 바디에 라커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구요 리프트손 메이플렉 C 백 쉐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튜너 본넛의 42mm 너비 지판은 플랫 라미네이티드로 슬라브 형태로 아주 두껍게 들어가 있죠 지판 공격 반지름 241mm 스케일 648mm 프렛은 21 내로우 톨 6105프렛이구요 커스텀샵 핸드 와운드 재즈마스터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빈티지 재즈마스터 와이어링 위드 250K 볼륨 톤 들어가 있구요 3웨이 픽업 셀렉터입니다 펜더 플로팅 비브라토 테일피스 RSD J브리지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이게 예전에 저희 2023년도에 했었던 1962기 재즈마스터 전임의 랠릭이 있었거든요 시리얼넘버는 568806 모델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라운드 라미네이티드였어요 오늘은 플랫이고 오늘은 딱 잘랐고 그때는 라운드 60년대로 가면서 로즈우드가 조금 형태가 다르게 들어가 있구요 그때는 당연히 250K가 아니었겠죠 사운드가 차이가 납니다 그때 점수는 79점 나왔어요 선생님은 브릿지가 다 했다 저는 짜글짜글 미들 탱글탱글하이 이렇게 드렸었구요 짜글짜글 미들 탱글탱글하이 짜미탱하 제가 오리지널 63년산 진짜 빈티지 재즈마스터가 있었거든요 그거 요정도 돼요 컨디션이 63년생이 진짜 오리지널 63년생이 요정도 돼요 여러분들 헤비렐릭 있잖아요 절대 안 돼요 헤비렐릭은 기타를 갖다가 막 따로도 될까 말까 하는거죠 그리고 제 63년산도 이렇게는 안 돼있어요 뒤에 그냥 아직 반질반질하죠 반질반질하는데 그 손때 많이 타서 좀 어두워진 느낌이었고 그쵸 그거 헤비렐릭 시키려면은 저기 그 어린이집 같은데다가 그치지 애들 놀라고 한 30년 어린이집에서 돌리면 그렇게 될까 아 30년 여기 킹크릅 타야 돼 킹크릅 아 부캐 위에서 네 알겠습니다 싸움 들어볼게요 그렇다고 뭐 대단히 먹먹하고 이러지 않아요 근데 이게 지금 리어 픽업인데 요정도 쨍쨍하면 괜찮은데 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재즈 마스터 들었을 때 딱 그 리어 두고 처음에 딱 쳤을 때 그 느낌은 없어요 이게 원래는 쨍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얘는 쨍 저는 오히려 이 재즈 마스터 그 소리가 너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근데 재즈 마스터 디자인이 좋았던 분들이잖아요 어 나 재즈 마스터 디자인은 좋은데 아 소리가 그랬던 분은 오히려 이게 대안이죠 음 음 오 괜찮다 미들 음 오 괜찮다 미들 티가 난다 포근해요 우리가 그때 녹음했을 때 이게 제일 좋다 네 맞아요 까 internation 이게 제일 This is bad sort of 우리 집에서 near 이 우리 집에서 그 베이컨 없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엄청 부드러운데 저는 그때 인호영하고 하면서 느낀 게 밸런스가 오히려 이쪽이 훨씬 좋다고 우리가 계속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즈 마스터를 살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소리가 있지만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녹음을 받고 이렇게 소리를 밸런스 들었을 때 훨씬 이쪽이 밸런스가 괜찮다라고 우리가 말했었는데 이게 오늘 앰프에서 들었을 때 확연히 좀 드러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앰프로 들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사운드가 250 취향이었네 나는 괜찮네 이게 약간 와이드레인지 재즈 마스터야 느낌이 이러면은 이러면 재즈 할 수 있지 되지 이게 되겠네 돼 돼 예 그럼 약간 줄이면 좋아요 진짜 재즈 하고 싶으면은 250개를 가야겠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재즈 마스터 이거 톤 노브 줄인다고 해서 약간 객기거든 응 마스터 개끼야 뭘 그걸 재즈 마스터를 사가지고 재즈를 하냐 이건데 얘는 됩니다 네 마샤러 가볼게요 재즈 마스터가 가진 매력은 또 마샤랑 부티가 나오긴 하네요 썩어도 준치라도 250K라도 재즈는 빡빡 찍어요 재즈는 빡빡 찍어요 진짜 이런 맛 진짜 알죠 그래 그냥 실패 라라 라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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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